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브랜드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 SUV, 우루스 SE를 공개했습니다. 우루스 SE는 새로운 디자인과 최적화된 공기역학, 전례 없는 온보드 기술, 탑산 최고 출력 800마력에 강력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페블 슈퍼 SUV입니다. 특히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브랜드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등 최첨단 기술 솔루션을 통해 성능과 스포티함 측면에서도 큰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스테판 윈텔만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회장은 우루스 SE를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슈퍼 SUV로 하나는 람보르기니의 근본과 연결된 내연기관 기술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동화를 위한 미래지향성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루스 SE는 SUV 디자인의 패러다임을 제정하는 동시에 공기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외관은 스포티함과 근육질을 강조했는데요. 전면부는 플로팅 디자인의 새로운 후드가 특징이며 컷오프 라인이 없어 디자인의 연속성을 부여합니다. 다른 새로운 요소로는 람보르기니 브랜드 새로운 매트릭스 LED 기술이 적용된 헤드라이트 클러스터가 있으며 보유의 황소 꼬리에서 영감을 받은 라이트 시그니처와 새롭게 디자인된 범퍼 및 전면 그릴 등이 돋보입니다. 후면부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한 해치를 통해 가야르도에서 영감을 받은 테일라이트 클러스터와 와이라이트, 새로운 리어 디퓨저를 연결하여 라인의 조화를 이루며 차량의 비율을 더욱 스포티하게 완성합니다. 새로운 스포일러와 함께 리어 디퓨저는 우루스 S에 비해 보속에서 리어 다운포스를 35% 증가시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새롭게 설계한 차체 하부의 에어벤트와 에어덕트는 엔진 및 부품을 냉각시키는 공기 흐름을 기존 우루스 대비 15% 개선했습니다. 또한 전면부의 새로운 디자인과 하부의 공기 역학 최적화를 통해 브레이킹 시스템에 전달되는 공기 흐름을 더욱 개선, 이전 시스템 대비 공기 냉각률을 30% 향상시켰습니다. 실내는 남보르기니 특유의 디자인 DNA를 강조한 인테리어와 함께 대형 스크린과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대시모드 중앙에 설치된 12.3인치의 대형 스크린은 레브웨터와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된 그래픽과 함께 더욱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보르기니 우루스 SE는 어떠한 조건에서나 차량의 성능과 역동성을 향상시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비교할 수 없는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동식 토크 베터링 시스템과 전자식 리어 디퍼렌셜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통해 모든 회전 영역대에서 더 많은 토크와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4.0리터 VA 트윈 터보 엔진은 전기 파워트레인과 최적의 시너지를 내도록 재설계됐는데요. 최고 출력 620마력과 81.6kgfm을 발휘하는 엔진은 192마력, 49.3kgfm의 토크의 힘을 발휘하는 전기모터와 조화를 이룹니다. 최고 출력을 내기 위해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간의 조정 전략에 중점을 두었으며 모든 주행 모드와 노면에서 최적의 파워 곡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800마력의 합산 최고 출력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콘솔 중앙에 위치한 탐보로 셀렉터 유닛은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도입으로 6가지 우루스 주행 모드는 4가지의 새로운 EPG가 결합되어 총 11가지의 주행 모드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기존의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모드 내부, 사비아, 테라 모드에 이어 EV 드라이브,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및 리차지 옵션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한편, 람보르기니는 이번 우루스 SE 출시로 기존 대비 배기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했습니다.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스테판 윈켈만 회장은 불과 몇 년 만에 SUV의 패러다임을 바꾼 슈퍼 SUV 우루스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우리는 새로운 고객을 일치하고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며 이번 우루스 SE의 출시와 함께 람보르기니는 전동화 로드맵인 디레지온의 코르타올이 전략에 따라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